최호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MR 준비해주시고, MR 8번 최호영씨입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보령대참에서 왔습니다. 보령대참, 다 근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구나. 그리고 노래방 기계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MR 말고 MR 찾기가 힘들어요. 코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최호영님 박수로 노래 챙겨 드리겠습니다. 박수. 지금 저, 이거 맞나요? 아니요 8번, 8번.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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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료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일 복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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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료도 만났을까. 슈소서 thực 현질의 주cz 사랑 지난 날들 사연뿐만 안 하고 당신받았겠지만 이제는 우리 노래의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을 뿐이라고 나만을 인지하고 사랑한 당신 나만을 사랑해준 고난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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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만난 것이 우연이라지만 나에게는 운명이 있어 사랑은 지난 날들 사연도 많았고 당신만은 없게 됐지만 이젠 우리들의 추억을 남겨두고 싶을 뿐이라고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당신 나만을 사랑해준 꿈아온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윤씨 최고! 액컷 액컷! 최윤 씨